수열 AN의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을 거세요. 이 말이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게 체크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의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말은 부호가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이 짝수일 때는 짝수 제곱은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짝수, 즉 A, 2K일 때와 A, 홀수, 2K, 마이너스 1이 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를 짝수 보고 보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N자리에 2K를 집어넣게 되면 6K,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홀수를 대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 N자리에 2K,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6K,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새벽에 되면 여긴 6K,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6K, 플러스 4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짝수항을 찾아서 들어갔네요. 들어가면 여기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 항이 2를 집어넣으니까 5가 나오겠죠. 그리고 20번째 항까지니까 NK에 1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10을 집어넣게 되면 20항은 10을 집어넣으니까 이건 59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짝수항들의 합은 짝수항들의 합은 2분의 개수는 10개죠. 지금 20개에서 짝수 번호만 뽑았기 때문에 10개가 되는 거고 첫 장과 끝항을 더하시면 되겠죠. 5 더하기 5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4가 되는 것 돼서 약분되면 32가 되니까 짝수항들만 더한 것은 32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항을 찾으면 K에 2를 집어넣게 되면 A 첫째 항은 여기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항을 찾기 위해서는 K에 1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A19는 1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6이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항들만 뽑아서 홀수 번호만 뽑아서 들어갔을 때도 항의 개수는 10개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첫 장과 끝항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5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9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9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홀수 번호의 항의 합과 짝수 번호의 항의 합을 더하시면 우리가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0에서 마이너스 290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30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20항까지 합은 3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